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번아웃입니다. 소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소진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성과 사회에서 게으르다는 착각 벗어나기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세브란스병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클리닉의 포스터 같은 건데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명곡에는 음표와 심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명곡이 되는데 왜 좀 바쁜 일상에는 음표들만 있고 심표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포스터를 좀 만들고 병원 내에서도 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는데 이렇게 바쁘게 챙겨 나오면서 일하러 가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던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곱 가지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루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을 덜 하면 죄책감이 든다. 2. 자유시간을 잘 즐기지 못한다. 3. 휴가나 휴식을 취할 권리는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 4.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건강을 관리한다. 5. 할 일이 없으면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느낀다. 6. 나이가 들거나 무능해졌다는 생각이 들면 매우 우울하다. 7. 누군가의 부탁에 싫다고 말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시 내가 제안해야만 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나의 가치를 나의 생산성이랑 동일하게 여기는 양상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진, 번아웃에 대한 15문항으로 된 설문지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1번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점부터 6점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체크하는 건데요. 하나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 시에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있다.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으로 되었다. 나의 직무의 중요성이 의심스럽다. 그 다음 문항은 이제 좀 긍정 문항인데요.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현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 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나는 현재의 직무에서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다. 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0에서 6점까지 또 긍정 문학은 반대로 역사라는 설문인데요. 총점은 이제 0에서 90점까지 해당이 되겠고 일단은 번아웃에 대해서는 딱 뚜렷한 절단점이 있지는 않은데 국내에서 이제 시작했던 논문을 좀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단점을 대략적으로 제가 추산해 봤을 때 총점이 53점 이상이면 한 상위 16% 정도 될 것 같고요. 59점 이상이면 한 상위 7%, 65점 이상이다 하면 상위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소진, 번아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 번아웃이라는 용어는요. 1974년에 미국 정신분석가 허버트 프로덴버거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마약 중독자, 무료 진료소에서 임상과 심리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경험했던 그런 좌절감, 심리적 문제를 통칭해서 소진이라는 용어로 좀 명칭을 했었습니다. WHO에서 2022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ICD-11에 소진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사가 잘못 나가서 소진이 병이다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는데 소진이 어떤 증후군이고 증상이지만 병이라고까지 좀 칭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진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입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번아웃의 연구에서는 크리스티나 메슬렛 이란 분이 좀 선도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연구를 하면서 소진 측정 도구를 좀 개발을 했고 이게 메슬렛 번아웃 인벤토리, 아까 15문항으로 좀 보여드렸던 그 척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메슬렛은요. 소진을 새 요인이 중요하다. 새 요인으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정서적으로 탈진된 피로상태, 두 번째로는 몰개성화,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성취감이 상실된 것, 이 세 가지가 소진의 새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용어가 정립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세 번째로 제시한 개인적 성취감의 상실이 소진 자체인지 아니면 소진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적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정도를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소진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소진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소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 개념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소진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더 흔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에 계신 한국 교수님인데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분이 피로사회라는 독일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 교수님이 소진은 능동적으로 자기를 착취하는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지하지 못한 채 점차 긍정성의 과잉이 능동적인 자기 착취로 이어지고 그게 소진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가 동질적인 것의 과다에 의한 과열로 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질적인 것이 기반한 게 아니라 동질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잉과 과열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소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약간 좀 철학자분이어서 그런지 조금 현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성의 과잉이 뭔지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뭔지 동질성이라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성과사회라고 주장을 이분이 하면서 시대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시대는 교율사회의 특징이었는데 21세기에는 성과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세기의 개인은 이전 시대의 복종적인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경영하는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경영하면서 무한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용어가 성과사회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조동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주체로 변모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기 착취를 지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게 피로함으로 소진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되게 좋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수렵시대, 수렵사회에서 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을 탐색하고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킹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진보에 의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퇴화 양상일 수도 있다. 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체는 외부에서 누군가 노동을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지배기구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권자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지배기구는 없지만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기고 과다하게 노동하고 그런 성과제일주의에 빠져서 자기 착취를 이루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사회는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라고 하면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줘서 타자가 착취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더 경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죠. 성과주체로서의 착취자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피착취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피로사회 책 서문에서 한병철 씨는 한국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착취한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조금 이해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이해가 좀 되는 분들이라면 이 이후의 이야기들도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착취, 그로 인한 소진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라고 하는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대본 프라이스의 저서고요.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한국어 제목입니다. 한국어 제목은 조금 약간 알쏭달쏭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원문이 게으름이란 없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게으름이란 없다라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죄악시하고 없애야 할 부도덕한 행태로 보는 게 사회가 부연 허구다, 허상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게으름이라는 허상은 우리에게 일을 숭배해야 되는 재단이다라고 주입을 하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무엇을 달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일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장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게으름이라는 허상은 우리를 한없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몰아넣어 반성이나 경청, 조용한 내적 성장이 머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게으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형편없이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몇 개를 해치웠는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그만두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활동을 찾아서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신념체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1. 속으로 나는 게으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내면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극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3. 나의 가치는 나의 생산성을 통해 얻어진다. 4. 일이 삶의 중심이다. 5. 성취하지 못하고 열심히 할 동기가 없는 사람은 부도덕하다. 이것 자체가 허구적인 신념체계라는 것이고 이걸 보시면서 혹시 해당되는 부분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진으로부터 어떻게 게으름이라는 허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저는 네 가지 단계의 여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한계를 바로 세우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스스로 관찰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설정하고 게으름을 실행해 보는 각각의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 일의 특성, 불량, 추구하는 가치, 업무에 배분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수준 이런 것을 점검해 봤을 때 스스로 의식하고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그동안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성과 주체로 작동하면서 과부하 상태가 나의 디폴트다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기반에서는 생산성이 나의 본질이다라고 동의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한계를 인정하는 단계인데요. 사람이 두 손을 가진 이유는 두 손에 쥐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마치 손이 네다섯 개나 되는 것 혹은 열 개나 되는 것처럼 많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불가능이라도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긍정과잉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한계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만성 피로 혹은 소진 이런 증후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거나 이미 그 지점에 도달했다 라는 경고신호이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피로함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기를 느끼면 먹어야 되고 피곤을 느끼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배고프면 먹지만 피곤해도 일은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인데요. 피곤함은 동기, 겨력, 무책임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작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각자의 한계를 설정하는 단계로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는 관대한데 나한테는 엄격해서 남들은 쉬어도 되지만 나는 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타인하게만 그런 한계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한계를 꼭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혹은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한계를 잘 설정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잘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창하고 근사해 보이는 것에서 헛되이 매달리는 것을 포기해서 예스맨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했다면 마지막으로는 게으름을 실행하는 단계일 텐데 스스로 게으르다,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리셋 버튼, 새로 고친 버튼으로 기능하는 건강한 게으름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이를 음미라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깊게 경험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미를 세 가지 시점,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다가올 사건을 낙관적인 관점으로 예상하는 순간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경험이 끝난 뒤에 경외감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되돌아보는 순간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온전히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과거로 생각이 가 있거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의 나는 나의 공간은 없어지거나 위축되고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단순하고 게으르게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할 경험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건강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어저께 잘못한 일, 출근해서 도착하면 해야 될 일 자체에 매어 있어서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가 있는데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온전히 나를 좀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들을 좀 잘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듯이 무언가 이제 어떤 좋은 그림이나 장면에 있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 복잡해요. 예전의 일, 앞으로의 일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그 당시의 장면을 제대로 인식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집중하는 과정들이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긴 한데 잘 쉬면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강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산성과 나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에서 회복하는 것은 더욱 다 나다워지는 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로사회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으름이라는 착각의 책의 부분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려는데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피로사회에서 언급을 합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성격을 교정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고요. 그 책의 일부분에서는 신은 창조를 마친 뒤에 일곱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목적 지향적인 행위의 날이 아니라 무의의 날, 쓸모없는 것의 쓸모가 생겨나는 날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게으르다는 착각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금 그대로의 당신으로도 괜찮다.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무 무언가를 과잉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소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면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좀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좀 번아웃 같은데 라는 위험 사인을 좀 어떻게 볼까요 인데요. 무언가 되게 냉소주의에 좀 빠져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의 경우 혹은 짜증이 많아지면서 무언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뭔가 부풀어진 풍선 같은 양상인 경우 그리고 뭔가 시켜도 계속 뭔가 실수하고 빠뜨리고 집중력이 저하된 것 같은 경우 이럴 때에는 주변에 관심과 지지안이 필요한 소진의 위험 경고일 수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양상으로 좀 떠오르는 분은 없는지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향한 위로로 너무 애쓰지 말자. 지금으로도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음건강 클리닉에서 또 포스터 하나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고 이만하면 썩 괜찮다. 너무 부족과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번아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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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